봅시다. 3번에 방어전투어 하다가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 애들 부상 빠져있고 병력 숫자가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 프로모션이 좀 약하게 떠가지고 그냥 에이 됐다 이 기회에 한 2-3일 쉬자 하고서는 쉬는 거라서 수요일까지 쉬는 거니까 벌써 월화를 쉰 거지 일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쉬고 내일은 방송 키면 11시 반 똑같이 11시 반까지 하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목요일날 오늘은 일단 늦게까지 방송합니다 오늘은 2-3시까지 방송할 거라는 거 얘를 빨리 좀 모집을 해서 체어 넣죠 이거 너무 내가 한번 갈렸네 왜 갈렸지 여기서 군단급 전투 한번 했나 지금 어디가냐 칼라도구 갈랜드를 포위한다고 개등어 없이 갈랜드를 포위한다고 하네 노간드 지금 캠 세팅 해줬나 노간드 아 노간드 템 세팅 돼 있네 근데 내가 노간드를 데리고 다니고 있고 실빈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애를 낳겠지 근데 노간드를 만약에 부대를 풀어주고 내가 실빈들을 끌고 다니면 아기를 낳았나 그러면 그럼 아기를 낳았나요 모르겠어 그게 되나 그냥 칼라도구 군대에 있는 대로 한번 봐보죠 군단급 전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각으로 올 것 같기는 한데 갈랜드 이정도 병력이면 갈랜드 먹겠는데 일단은 세이브 한번 하고 공성전에 합류합시다 야 이거 300달리 밖에 안되네 어 들어갔다 공성추 하나에 공성탑 하나 가지고 들어갔네요 이걸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고 군단 안 모이고 쟤네들 이거 그러면 그냥 먹잖아 이 도시 이 도시맵 나 처음보는 듯 아 이거 항구도시라고 또 뒤에다가 배경을 바다로 해놨네 오호 조금씩 디테일이 추가되는거 보소 일단 투석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발리스터 다 발리스터죠 지금 이러면 개뿌리지 화살 딜리도 세게 들어오죠 이제 화살 딜리도 세게 들어오죠 이제 화살 딜리도 세게 들어오죠 이제 오호 어 아 아 나 뭐지 나 발리스터 맞은거야 지금 아니 발리스터가 지금 여기가 사거리가 돼? 저기 저기 저건가? 와 나 발리스터는 또 진짜 오랜만에 맞아보네 아 아 이거 이거 이게 되나 이게 되나 가니? 아 발리스터는 또 맞아버렸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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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기가 되게 여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다 이게 일자맵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두개가 배치되나 여기 그러겠는데 여기 하나 저쪽이야 끝에 하나 여기 두개 이러면 타거리 되게 애매하다 아 이러면 병력 많이 갈릴텐데 빨리 속문 열고 속문 들어가는게 낫긴 한데 어 근데 쪽도차가 워낙 쪽도차가 나다보니까 그냥 그냥 밀고 들어가지고 그냥 뚫려버렸고 어 여기도 여기도 방금 뚫렸네 어떻게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데 뚫었냐 여기는 못 뚫었는데 어 라도굴 여기서 왜 죽어 이러면 바타니아 싹 쏘내줘 이거 솔직히 영주 하나 죽는게 타격이 엄청 큰데 여기서 저걸 죽어버리네 이거는 이병대랑 서던트 정도만 먹으면 될 듯 아니야 잠깐만 음 버립시다 이거 안에서 재련을 할게 있나 재련할거 없어 보이죠 그럼 아이템 그냥 버리자 이거 쓸데없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거 내 경험같이 달달하네 잠시 대기 아이씨 나 발레스톤 맞아가지고 누워버리는 바람에 7,777,777 나잉크님 실결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갈랜트 소유자 갈랜트 소유자 나 안줄거야 아 이거 갈랜트 먹을까 어떡하지 이거 한 영양력 100% 쓰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랜트 갈랜트 보영도 3300 블렌디였던이니까 일단 챙길까 아 어제 조용히 방송을 쨋다구요 아 오늘 월요일 아닌가요 어헴 어제 아니 눈뜨니까 12시가 넘었더라고 쨋다기보다는 쨋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 것처럼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좀 그랬다 내일은 연장 방송 못하고 오늘만 가능합니다 내일은 어차피 11시 반까지밖에 못해 목요일날 일 나가야 되니까 목요일 오늘은 늦게까지 방송하겠습니다 흠 어헴 어 흠 칠흑에 애윈 넣고 어 아 여기 개발이 왜 이러냐 이건 좀 넣어줄까 이러면 내께 어 내가 먹은거지 참 버지로 눌러두면 될 듯 오늘은 한 한 두시? 두시 안저리까지? 두시 뭐 그쯤 하지 않을까요 빨리 부대 모집 좀 하고 빨리 대기 갈랜드를 일단 내가 챙겼는데 혼다드까지 뭐지 불란디아 갈리네 이러면 어 갈랜드 수비대 뭐야 239마리? 야 군단 숫자 많다고 쟤네들이 지금 239마리를 넣어준거야 지금? 어허허허허헣 대달달하고 이게 뭔고 오 어 얘네들 종이 욕력을 239마리를 넣어줬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먹는 거는 좋은데 나한테 할당이 되려나 어차피 나중에 뭐 먹고 쨘다고 해도 저걸 내가 지금에서 영향력 써서 다 받아낼 수 있나 영향력을 많이 넣어줬다 얘네들이 한가드성 이것들 일단 참여를 할까 잘못 눌렀다 어 이거 공성변기 하나도 없이 지금 돌아와버렸네 아 이거 나 혼자 먹어도 나한테 안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7 버전 내가 해봐도 전쟁이 지금 끊임이 없거든요 약간 그렇게 일부러 만든 듯 계속 전쟁 돌림방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가신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내가 구강이 돼도 계속 돌림방 나갈 것 같은데 어? 저걸 피해? 어 미션이 아 이거 공성전 이거 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좋아 버렸네 아 아 닌자 하자 야 안되겠다 내 병력 다 죽겠다 이거 아 아 옆구리 두발 와 옆구리 두발 박아놓는거 쏜데 또 쏘놓은거야 안돼 아 이거 아 이거 안돼 아 잠깐만 이거 필수로 눌러버려가지고 이건가 아 칼나다고 저대끼 공성전 포기하고 나가는 바람에 야 괜히 저거 눌러다가 미션 뭡니까 23발 중 22킬을 해보라고요 일단은 봐주겠습니다 23발 중 22킬 닌자 무슨 닌자 자살하는 닌자 너무 대세금질 시켜주시네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 칼라도우가 빼지만 아나터도 할 수 있는건데 저거 야전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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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아 아 아 지랄하지마 아니 왜 여기 안 붙고 나한테 다 붙어 아 요거 봐줘 아니 아 진짜 저거는 좀 아 저거는 얌체 아닙니까 아 딱 봐도 군단급을 제끼고 나를 자르는게 아무리 내가 이 전투에 상방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치지만 아 아 아 나부터 자르는 저거는 좋은 치사하고 더러운 플레이 부터 부터 저거 엇비슷한데 엇비슷한데 블란디아가 조금 딸리긴 하거든요 아 피자를 3분 만에 도로마모가 하 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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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도 골에 성공이야? 아씨 개념이 없구만 탈라도 골에 성공 치는거 봐 여기서 자 우리 동병대가 자리 잡고 동병 앞으로 와 저러면 개꿀 아닙니까? 저거 그냥 살아있는 관역이지 저러면 왜 저기에 원형진 했지? 뒤로 빠지든가 개꿀이네 바타니아한테 이런 지형에서 원형진을 펼친다고? 화살이 개잘 꽂히는구만 와 원형진 포기했죠? 아 나는 병력 안보네 여기서 병력 손해볼 이유가 없어 저거 봐 저거 봐 또 또 또 근접전 또 밀리는 거 봐 아유 답답이들 군대 싸움 이렇게 질 거면서 왜 들어가 등병 2등만 봐도 돼 아잇 흠흠흠 등병 2등만 봐도 되는 것을 내릴까? 흠흠 나도 이제 운동능력 좀 올리고 이제 왕기를 할 준비를 해야죠 능력치 올려서 아아 아야 어어 어어 빌병 미친 도망가는 거 쫓아갈 수가 없네 이러면 도망가는 거 쫓아갈 수가 없네 진짜 뭐 도망가는 건 알아서 잡으라고 하고 야 저거 끝까지 싸우는 애들 뭐야 아 아 아 아 뭔데 때리고 도망가 뭔데 어 어 여기 아 아 아 아 근데 역시 칼라도구 이 정도면 칼라도구 군대 지금 다 갈린 것 같거든요 블란디아가 세긴 쎘다 본대가 고병애들이 쎘어 내 병룡 나는 내 병룡 같이 안 넣기를 잘했다 괜히 같이 넣었다가 땀 싸먹힐 뻔했네 본대 네 아 땀 싸먹힐 나 나 내가 아 나 엘틸리드 루칸드 어 이거 블란디아 영주 2마리가 죽었어요 이건 블란디아가 개쌉소네인데 영주가 저렇게 많이 죽었다고? 귀신이다 일단은 템은 챙기고 와 얘네들 배운 부당 어마어마하네 그래도 부당병으로 많이 빠.. 아니네 병력 엄청 갈린게 많네 부당병으로 저형도 빠졌는데도 반갈이 났죠 병력이 비싼게 안나왔다 뭐야 아이템 다 버려야겠다 비싼게 안나왔죠 지금 뭐야 블룸바리 블룸바리 이러면 우리애들 경험치도 부르고 분동능력 올랐구먼 모든 근접무기의 피해가 4% 증가 대형 내 부대가 가는 물리 피해 2% 증가 방패나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속 5% 증가 방패나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 대형 내 부병대 전투 도중 이동속도 3% 이게 이속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데미지 보다는 이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양손검 주니까 지금 이거 하면 내가 이속이 겁나 빨라지겠지 양손검을 딱 주면 이속이지 데미지는 어차피 나중 가면 다 한방 컷이니까 웬만하면 휘발리 피하 감옥 가서 포로를 싸거리 잡아넣고 트리에다 한번 하고 3세기 3세기 도시나 성을 내가 혼자서 공략을 하면 왜 안 올라가냐 이거 어? 뭐야 적용이 안되죠 지금? 적용이 안되죠 지금? 음 그쵸 그렇라고 나 혼자 점령을 하면 디프로메시 외교모드 때문에 내꺼로 바로 할 수 있긴 하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